천하통일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뭐하는.. 지금.. 전화 올게 있고 안올게 있지 견초는 뭐냐 얘는 또? 얘는.. 저기 아니야? 얘는 저기 가야되잖아 얘는 친구잖아 너.. 요화랑 주창 친구잖아 흐흐흐흐 그래서 지금 이 수 Анoby는 출진 여러분 범위 범위 아 14000 병량이 없네 5천만 가야돼 5천만 정란 경기 에이스 에이 맹달 박중 어디갔어? 상속 하나 정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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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렇게 아씨 정봉은 안돼 정봉은 못간다 이번에 미안하다 뒤통수 쳐야되는데 니가 깰 수가 없어 오케이 영릉 아 이거 숭찬한테 쓸 수 없는데 지금 땅 버려야겠는데 정답 신양 완 룸포야? 사무치 너무 좁은데 강릉 아 숭찬으로 다 쓰는 건 되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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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해 그렇지 호박 연구 완료 좋아 깔끔해 좋았스 지력 지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는 아 아 만충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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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02 아 아 아 체험 질림 마량 계량 교란? 안 돼? 이건 어때? 그렇지 육광 출진 육천 아니야 조금 남기자 오케이 조금만 남겨 백십일 아이 또 필요 없어 굿준대 오케이 손권 장승 여몽 오케이 나선천 오케이 이영 가시 오케이 사제 성권 갈피 오케이 방어리 엄청 세네 구동 계략 교란 오케이 갈피 오케이 엄중 신탐 지배가 대중 여기 지배가 2회 왔어? 2회는 안 돼 2회는 안 통하는데 반응도 가면 안 돼 아 진짜 아 2회는 압박이다 적응 오 뭐 짜릿짜릿하구만 오케이 좋아 비동우 형제옴니 너? 연포 있네 영토랑 장위랑 진짜 아무 쓸데없는 야 그래도 이천이야 안돼 병사가 없어 3천 4천씩만 가져가 그래야지 너희 의용제끼리 출전할 수가 있어 유파가 더 많잖아 안돼 병량 없어 병량 없는데 어차피 다 없어 괜찮아 가시 ㄵㄹ ㄱㄹ 으웨?! ㅎ 도착 ㄹㄹ 아, 또 병기 생산해야 돼 오케이, 생산하고 강릉에 인재가 많이 모여있지 강릉에 인재가 많이 모여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능, 상랑이 데려올 수 있구나 양앙, 안 돼? 오케이 지능, 일단 데려오고 어, 82 영안 개발 거시장 개발 아니야 시장도 개발하지 양앙 양양 순찰해야지 강릉 해양 청료봉 동시가 도착하면 출발, 출병할 수 있을 것 같아 싸움 어떻게 되고 있어 야, 황계가 그냥, 그냥 밀고 들어와 버렸는데? 사정 아, 사마가 혼란에 빠졌고 한현 어쩔 거야, 황계를 이거 막타 진짜, 막타 싸움이네요 이거 버려야겠다, 이따 아, 버려야돼 아, 버려야돼 영릉이랑 무릉은 버려야겠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저거 챙겼다간 죽도밥도 안 될 것 같아요 아, 버려야돼 여기가 중요하지 시상은 으아아아 뭐가 어떻게 때렸는데, 딜이 뭔 딜이요? 어? 이렇게 셀냐? 왜이렇게 단단해 얘네들? 아 뭐해 이따 계략 3천이 왜 이렇게 힘으로 싸워 이거 고당류 마리아 아 안 됐어 누가 더 머리가 나쁘니 너네 둘 중에 73 78 고당류 당첨 구동 선배 구동 선배 구동 선배 구동 선배 노화가 왔지 노화 왔지 을 이회 장롱 어차피 안통하지만 교란 그러면 나 낸 선풍이지 거기에다가 건설편재 건설편재 징수? 오케이 이게 질 필요없죠 짐을 지으면 되는구나 저기에! 지이팅 투 미 뒤에서 때리면 되는 거였구나! 오 마이 갓 오우 오 마이 갓 조은의 활약사는 조만간에 올려주겠어 조은은 혹사당한게 아니야 야 출진할 수 있어 아 우리 병사건 하네 정량적이네 아무것도 없네 네 상인 아 좋아 징병해 아 많잖아 지금 적성이 뭐야 병초 기병적성이야 마이 갓 하지만 정란이 있어 너는 여강을 치는데 쓴다 오케이 신양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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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동 만화 이 병력은 지금 만 완 천 오케 완으로 보냅니다 수송 천 완 완이 피네 강릉 영릉 계약 아 일단 오 내가 머물러 군단 편재를 해야겠어 군단 군단 신설합니다 편재듯이 두개 버린다 그냥 적장 오면 아 뭐 알아서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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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해 알아서 해 너네들 신양 강릉 어 뭐야 요로케 수출 트레버리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개양 출진 창병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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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등용 지능 그렇지 오케이 보상 오케이 신양 변기 생산 3360 기교활동 안 돼 군주 변기 생산 15,000 오케이 다 됐어 그렇지 다 됐어 으악 수아 주차 마법 들어가 으악 대량 파괴 으악 수아 주차 마법 들어가 좁들어가 으악 염 염 오 진무 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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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 소속 능력 74 워 오오 연노루 안에 들어왔어 야 이 형 죽겄다 이 형 죽는다 일기토 으아악 일교투만이 싸움은 아니지 아 관세 태각하자 질림 아 71 아이씨 체형 아 이거 화경하지만 너무 아픈데 1600 과능 아 그래 화씨 오케이 어? 지금 와 전선에 있는 부대들 봐 한줄 개발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다 개발해 개야 포사 출진할게 있어 너네가 그렇지 지금은 개발해 개발해 개발할 수 있을 때 어차피 너네 내가 좀 이따가 편지한단 말이야 경기생산 강화 훈련 순찰 추정 완 훈련 출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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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아이씨 관직 관직 다시 관직 다시 한번 먹어 추정 아 그래도 연포가 연포가 더 높아 출동해야 되는데 출동해야되는데 출동 출동 호참 공격 휴 휴 뒤는 없다 이제 보내 이동 하나만 보내 하나만 형도 형 보낼까 미방 보낼까 유도 진식 진식 보내 휴 완 90 숨참 욕 좆 우아 오 시상이 이렇게 힘들어 아니 earth 부 시상이 너무 힘든데 이제 어서 와 후사 우아 우아 다이수 다이수 언젠간 걸리겄지 아 집에 들어갔스 나선첨 그렇지 대략 교란 까씨 구동 왜 못가니 왜 못가니 다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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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초야 가자 아우 삼천밖에 없어 아이씨 정보를 하러 가야지 견초야 정보를 하러 가야지 견초야 징병 신약 변기 생산이 되네 monster 저거 도움 detto 아우 라고 Chapter 5 떠와간다 마등을 친 하하하하 야 너네 장안 안 치니? 장안 수복 해야지 얘네들 장안 수복을 안 할라그러네?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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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싸웠던거야? 감염 2300 Palmer 아아아아아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와아! 이걸 몰랐어어! 야 뭐야 여기 병사들 똑똑한 애들만 데리고 왔어 걱정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아이씨 이동 아 진짜 말도 안 reais 아! 빠트릴게 따로 이걸 빠트렸어! 오오오오오! 하... 으아아아... 뒤랍다니 예에 나아갈수가 없어 아니 아아 진짜 멘탈 내 멘탈 어쩔게요 이거 어뜨케의 장남을 서서가 걸려면 얘가 뒤로 가야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교란을 걸어서 안 걸리면 오케이 걸렸어 일단 불부터 끄자 그 다음 어쩔거야 보수...아냐 여기서 보수를 시켜 아냐 보수 오케이 오케이 아... 저 감령이 지금 병량을 마늘 들고 터지게 생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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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당뇨 고당뇨 아... 일단... 우레타 오케이 염풍은 아... 진짜 저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아냐 아... 와! 아... 염풍은 삶이 염풍 넌 both 어우 무서워 어 금들 불을 질러야 되네 주창 07 오케이 대력하게 오케이 유화 유화 견초야 가자 가자 견초야 가자 수추노루 하자 수추노루 하자 교회 시팅尊密 들어갈 수 제니 소 Schwinn 아침 오라이 끝날 때까지 게임이 끝난 게 아니야 커 Brent região clinicians 조금 쿠 Theo zero 보승 신야 강릉 인재 탐색 여기에 그렇지 그 다음 가후? 가후? 가후가 포로야? 좋아 아 오케이 와 근데 시상이 이렇게 어렵네 진짜 어렵네 시상은 아씨 아 드디어 온다 사마의야 동서가 온다 야 난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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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롱만신 롱만신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스위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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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징롱 너무 무섭다 그리다 뭐 다시 다시 더 좀 좀 더 더 더 더 더 병량 견초, 가 그래 펭치 오케이 대략, 파괴 오케이, 유보 으아아아 안당 켜 병량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단 말이야 서서는 차라리 여기에 불을 지르고 너는 여기서 나선 첨을 걸어 그렇지 그렇게 하고 위안 너도 튀어 불지르고 튀어 그냥 정의 이 젠장 잘 김모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법정 을 데리고 있어 저 황중 법정이 말이 됨? 어휘없게 아이C 이것도 깜빡했어 어떻게 되는거여 어떻게 되는거여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다행이다 혹시나 싶어갖고 눌러봤는데 이건 진짜 다행이다 이건 그냥 둬야될거같은데? 아이구C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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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화 화 도토리 성장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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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체크해야돼 도토리 빨리 처리해야 돼 온다아 신야가 위기에 빠졌어요! 강아 강릉, 개양 영안 강릉 강릉 사마의야 무조건 육안장이 있어야 돼 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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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가 빨리 시베가 이전은 시팅 순위 이제 출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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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똑똑하냐 이러들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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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얘네 진거 같긴 한데? 지금부터 때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군악대가 아니라 진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 불량미 보호차원에서 무조건 칠 것 같애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4시간이 지났단 말이야? 와아 4시간이 지났어 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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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래 이거 아아 아아 천으로 아아 농어사 어색 roer 송 который 잠깐만 일직선이 아니잖아 우리 화씨 오케이 양이 경초 일곱 으아 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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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위헌은 걸렸어 아 이거 어쨌든 어 어쩌다 쫄깃 쫄깐쫄는데? 으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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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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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다 이씨 흑 으응 아아 도착했어 신 사마의 오우 다윗 막탄은 우리거같긴 한데 대기하자 확실하게 막탄을 먹어야겠어 확실하게 막탄을 먹어야겠어 불안해 아 사마의 도착했어 어떻게 일단 집에 가야 돼 살이 죽어 혹시 범죄 네, 그만해. 불가능할수 있기를. 그래. 너무 할수 있다면? 그래. 아 왜이렇게 똑똑해 70일밖에 안되는데 빨리 뚫어 빨리 뚫어 빨리 뚫어 진무용 진짜 무서운 형이야 진무용 진짜 무서운 형이야 그래 진무용 완전 무서운 형이다 양인은 뭐야 엄주는 거고 오케이 관시를 쓰네 퇴근 후 차이첸 사이샤 빙빙 아아 터졌어 씨 감명 터졌어 으아 서비스 싱내중 팩 스티 지점 아 시 팩 팩 구웩 교란에 걸릴 리가 없잖아 아씨 왜이렇게 좋은 애들로 했어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무것도 안통해 뭔일이야 아 아 아 아 아 여기까지 아 아 아 아 아 아 사마의 어떻게 이거 다 기명이야 얘네들 아 아 일단 룰로아 끝나고 잘 것 같아요 룰로아 끝나고 잘 것 같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할게요 룰로아에서 봅시다 여러분 자 정리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한번 합시다 신야 사마의야 동소가 신는데 이 동소도 동소랑 이름이 비슷한데 동소가 굉장히 지력이 높은 애예요 그래서 유관장이 필요한데 장비가 지금 막 들어왔어요 다음 턴이 올 건데 만 명밖에 없어 문제는 훈련도도 쪘고 완은 이전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오거를 막아야돼 유비가 그리고 허창 치러 보냈어요 허창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교와 사마부가 지금 오고 있는 것 둘째치고 한종 땅 지금 조은이 막고 있어요 잘 막고 있구요 아 문제는 이거예요 강주 땅인데 강주 땅을 모르겠어요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시상 먹었어요 시상 먹었어요 먹고 들어가서 먹고 들어가면 돼요 시상 먹었고 장사도 먹었어요 근데 막타를 어떻게 칠건지 지금 고민중입니다 강하 송광군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건 수춘을 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은 한중에서 마둠군을 치는 거예요 마둠군을 선별하고 촉 정벌하고 장사사군은 정벌했죠 시상군 정벌했군 시상군은 끝났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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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저는 신야를 사수할 수 있을 것인지 완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강하의 미래는 시상에서 상대의 건업에서의 6만대군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내일 아침 이어지겠습니다